안 돼! 안 돼! 안 보면 될 것 같은데! 안 돼! 이 마을 안에 있을 것 같은데 아까 여기에서 온 것 같았거든요? 네네 딱 냄새가 나요 응 냄새가 나 여기 풀풀 나 일단은 제가 좀 안전한 데서 이쪽 마을 쪽 바라보고 있어요 네네 똥깡 같은데 있진 않겠지? 아! 토미건 하지만 15배율을 먹었습니다 토미건 좋죠 토미건 토미건과 15배율의 조합은 뭐죠? 처음 보는 조합인데 저런거 원래 에따이랑 같이 나오지 않나 토미건 좋죠 이제 벡터 때문에 0.45탄 들고 다니니까 벡터 끼면 토미건 바꿔가지고 걷다가 15배율이 많이 바뀌었나? 또 이것도 와 야 15배율 바뀌었다 바뀌었어요 15배율도? 써보셨어요? 안 써봤어요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눈재인님 시청자들이 또 봐야죠 그러죠 바뀐? 바뀐 15배율? 네 바뀌었습니다 오오오 오 차 차 차가 지나가는데? 차 구경했어 오오 더 좋아졌는데 그니까 원래 15배율이 8배율이 8배율로 바뀐 느낌이고 15배율은 아예 새로 바뀐 느낌 이거는 건물 여기 내부에서 기다리죠 네 좀 기다리면 오겠네 파밍돼있고 이런거 보니까 왠지 건물이 있어요 냄새나 냄새난다 풀 풀 난다 여기서 195방향에 총소리 났으니까 어?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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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컷 컷 컷 그래 냄새가 풀 풀 났어 어 냄새가 나 어 냄새가 나 아주 많이 나 일단 땡겨놓을게요 이쪽으로 약간 남쪽으로 땡겨놓을게요 근데 저 친구가 저기 있는거 보면 아까 우리 변태 있었잖아요 밀타에 그 변태 친구인거 같애 파밍 상태도 어 여기 한명있다 어 한명 더 있어요 한명 기절시켰고 아 나 죽겠다 이거 안보이는데 오 나이스 아 제가 이거 이제 뒤로 동지길 수 있어가지고 옆하고 약간 각본에서 이렇게 약간 거의 떠내려오듯이 제가 그냥 나 죽였으면 그냥 뒤졌을텐데 안 죽였어 네 안 죽였네 그거를 살리러 올줄 알고 각을 보고 있대요 아니랬다 아니랬다 바로 피 채우시고 어이 해녀 개 어딨어 무서운데 갑자기 뒤에 튀어나와서 칠까봐 그러니까요 어 차 소리 조심 저 앞에 주유소에서 멈췄어요 아니 후라이팬 아니야 이거 레벨3 하이바 하이 어니 후라이팬 한대만 쳐보실래요 그러면 아냐 총수리내면 안돼 아 어깨 어깨 여기 레벨3 하이바 예예 아 기가 막혀 먹을게 많아 저있다 몰래 제가 살릴때 몰래 머리통을 깨버려야겠다 뚝딱뚝딱 뚝배기 깨버리고 어 어 주유소에 아직 있어요 더있다 주유소에 더있다 오 약간 15방향에도 더있다 9명 남았거든요 저 남쪽으로 땡길게요 이거를 네 아예 돌아가죠 크게 아예 주유소 남쪽으로 해서 크게 해서 반대편에 지금 대기타고 있는 애들이 총소리낸거 같거든요 아예 일단은 봐야돼 여기 여기가 안전한지 아 이거 이거 능선 애매하네 어 여기좋다 이능선좋다 오오오 떨어졌다 이능선좋다 어 떨어졌어요 망했어 괜찮습니다 저희암 물 밑에 있을게요 어 여기 세이프점이다 오오오 여기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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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수에 있을게요 두명있어요 두명 다있어요 어디 어디 바로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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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바로밑에 두명다 한명도 한명도 나이스 컷컷 어 위에있다 위에있다 저기 엔방향 능선인대서 저희 보고있어요 한명 조심하세요 엔방향 어깨어깨 저거 못맞추거든요 오케이 저거 올라왔어요 여섯명 저기있다 엔방향 엔방향 바위에 있는 따개비 한명 더있고 그리고 주유소쪽에 하나 더있고 따개비 잡으러가야겠다 이거 따개비 따개비 잡아야됩니다 오오 나 보고있다 한명 그 계속 수용하시면 안될건데 그 한명 바로 뒤편에 있어요 지금 근응선 바로 뒤편 아 뭐야 아 일단 한명 다운 네명 남았어요 네 저 약간 돌아서 갈게요 동쪽으로 기원 안돼요 야 와 나이스 세명 열 니가 los 살 이걸 부활 엄청 아파하는데? 자기장 와요 피 좀 채울게요 보알받는 사람도 시간이 나오네요 네 이제 그것도 나와요 관전할때도 먹는거나 이런 시간도 다 떠요 원래는 뭐 먹고 있는건 뻘짓하고 있는건지 몰랐는데 아 이거 주유소 안에 있는거 같은데? 저 수류탄이 많거든요 어 우리쪽으로 와야돼 쟤네가 우리쪽으로 와야돼 야 이거 이기라고 또 수류탄 3개 저 있다 아닌가? 틈새시장에 있나요? 아니네요 폴이네요 그 눈쟁이님 왼쪽 왼쪽 그 넘어오는거 봐주시면 될거같아요 아 예 예 제가 던졌어요 네 넘어오지는 못하고 여기 앞에 건너야되네 갓 우지를 보여주지 아 있다 있다 주유소에 있다 주유소에 있다 어 있다 있다 오 한명 기절 음 나와야돼 오른쪽으로 나와야돼 응 궁디 궁디팡팡 하잇 도우저 도우저 컷이지 깔끔하다 깔끔해 그거 가지고 프레임 떨어지는 게임이 와우 사이가 어디에요? 어디에요? 저 있는 방향에서 이스트 방향 여기 있다 핀 적어주실래요? 다운 이쪽 파티 오 나이스 그 친구가 보네 응 개파티네 별로 없어요 그거 가지고 프레임 떨어지는게 별로 없음 식생은 울트라 씁니다 그냥 메어 나와주면 울트라라는 차이 여기 사람 있다 스쿼드 좋됐다 나 봤다 아 나 못봤다 어디요? 제 방향에서 이 방향 잠깐만요 이 방향이면 핑 찍어주실래요? 네 아 보인다 보여요 보여요 쏠게요 네 어 기절하나 어 나도 기절이다 간다 살리고 있어 살리고 있어 살리고 있어 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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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4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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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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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살렸나봐 살렸나봐 못살렸음 뒤짐 저 이거 살릴 수 있어요? 그쵸 갈 수 있죠 보이고 안보이고 차이야 어 상대 안보이잖아요 안보이죠 당연히 지지미가 오있어 어 발 앞에 누워있다 저기 건물 2층 어디요? 건물 2층? 잠시만요 대가리 깠어요? 음 다운 사망이다 바로 사망인데 저 파밍으로 갈래요? 대가리 터트림 1렙 대가리였는데 네 먹어도 되겠다 드림크 먹죠 뭐 어 어 시체 있는데 여기 제가 싸운거 아닐까요? 어 두개나 있어 시체가 네넘들은 뭘 가지고 있느냐 한번 맛봐주겠다 아무것도 없는데 그지들이야 어 어 총소리 소음기 어디 잠깐만 들어갈게요 240에서 들어갈게요 이거 소음기터를 우리 쏘는거 같았는데 네 240도 방향이었어 어딨니 나 이거 좀 먹을게 먹을게 없네 잘 있어 아 내가 줄게요 제가 먹음 제가 먹음 네 구상자 두개 드림크 하나 하 분배 좋다 맛있다 우리 움직여야될거 같은데요 슬슬 먼저 좋은자리 먹고있으면 좋겠는데 가보죠 아 갑자기 등가려워 30초 30초 22명 와 너무 많다 좀 많은데 어 바로 앞에 앞에 싸운다 바로 앞에 쫄게요 에이 한대 두대 에이 세대 에이 내꺼다 바로 사망 아 뺏겼어 뭐 좀 먹으세요 오른쪽 집 조심하시고 어 왼쪽 집에서 쏜다 우리? 아닌데 뭐지 뭐 쏘는거지 소음기 스나 스나 소음기 있어요 에이 SK일 수 있어요 에 아 내가 써도 되나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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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드세요 숨어서 우리 그냥 뒤에서 잡고다노만 보면 되니까 바로 앞에 집이랑 스나타워 일단 자기장 안 범위 들어가고 오른쪽 어 저기 타워위에 타워위에 머리한대 어디 보는거야 타워위에 그 송신탑 송신탑 위에 있어요 아 그래요 에 현메 깠어 현메 선 레벨 120방향 말하는거죠 에 에 SE 제쪽에서 SE 방향 어디 말하는지 알겠다 저기도 아 저기 사람 올라갈 수 있지 맞다 저 쟤들이 쟤들이 SKS 쓰나 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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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꺼낸다 누워서 머리 꺼내네 나 잡으려고 어 오른쪽에 그 165방향 S 방향 두명 S 건물쪽에 아 보인다 보인다 쏠게요 기절 앞에 한명 더 있어요 킬 제가 뒤쪽 보고 있는거 보면 뒤에 저기 있는거 일단 자기장 3 드릴게요 2집안에 100% 있고 확인 어 앞에 보인다 나무 뒤 75도 안맞아 사람 안보임 들어오세요 건물 안에 네 네 들어갈게요 문 닫고 어 2층에 소리 2층에 소리 2층에 소리 들려 2층에 소리 엎드려있어 엎드려있어 오케이 아 그 비비쩍거리는 소리 네 올라가지 말이죠 네 오케이 여덟명 지금 2층에 한명 있어요 저 스납 그거는 있거든요 그 아 수리탄하고 연막은 있는데 이거 수리탄 던지를 각이 안나와죠 각이 안나와 각 던지려고 하면 얘 분명히 쏠거야 아니 밖에 나가서 쏴도 되고 응 밖에 나가죠 잠깐만요 저만 밖에 나가 아아아아 비켜 비켜 뭐하는거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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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인다 허어엿 사람들은 웃잖아요 typing腰ので 뭐하는거야 105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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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 앞에 체크 저기 이 방향 한명 달린다 나갈게요 저거 위에서 쏜다 그 아까 거기 총십타 위에 fenEst donc 잡을게요 제가 일단 앞에 있는 한 명 다운? 송식타운 우리 봤어요 건물 안에서 나오는 거 조심하시고 우린... 능선 밑에 먹으면 되겠다 능선 위에 한 명 165도 방향 나 쏜다 나 쏘고 있어 나 쏘고 있어 저한테 지금 먹으러 끌렸어요 일단 한 명 놓고 어 나무 왼쪽 나무 왼쪽 나무 왼쪽 나무 왼쪽 나무 왼쪽 어어 거기 왼쪽 쟤 혼자 남았어요 한 명 한 파티 높였어 한 명 높였어 일로 오세요 그럼 살릴게 아 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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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죽었다 쟤 죽었다 집에서 나온 애 없음? 어 나이스 여러분 말했지 않습니까 1등은 기본 깔고 들어가는 거에요 아 기본을 모르시네 기본을 모르시네 1등 기본 깔고 들어간다니까 맞아 5킬이야 5킬 우리 둘이서 11킬 했어 2등을 믿는다 3 KO